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도 석 달 만에 낮아졌습니다. 한국은행에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7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53.49로 6월보다 0.9% 하락했습니다. 다만 이는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27.9%나 높은 수준입니다.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가 광산품을 중심으로 2.6% 떨어졌는데 7월 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달 새 8.9% 내린 영향입니다. 중간지는 석탄 및 석유 제품과 제1차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0.2% 하락했습니다.